자 스타벅 팬이 만드는 기저귀무대 히든시거 첫번째 라운드 만약에 음악 주세요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난 어떻게 생각할까 용감 낼 수 없고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로 볼 수 밖에 난 없는 건 알마도 외면할지도 모른 니 맘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진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알마도 만난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만에 그리 두려워서 잉아파 여기까지입니다 자 슬롱슬롱 이게 1라운드에요 1라운드입니다 진짜? 1라운드입니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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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